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특별봉사대에서 200여 점의 의류를 제작했습니다. 국회 차지철 의원 등 우리나라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국군이 방위를 전담하고 있는 중서부전선 일대를 시찰했는데 이들 국회의 문단은 최전선 관측소까지 올라가 적진의 동태를 살핀 후에 공공부대 대형 텔레비전셋 두 대를 기증했습니다. 김일환 제안군인회 회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급 회원들은 판문점을 시찰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이날 시찰단은 민족분단의 비극의 상징이기도 한 판문점 일대를 돌아보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로터리클럽 375지구 회원들은 유엔군 장병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진선과 유대를 구했습니다. 로터리클럽은 이들의 노고를 덜어주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고유 문화와 풍습을 알리기 위해 한미 제1군단 예하 미군병사 60명을 서울로 불러 고궁 관광과 민가 초청 회식으로 하루를 즐겁게 했습니다. 한국 수출산업공단에서는 노래하며 일하자라는 구호 아래 새로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노래로서 협동정신을 기르다는 뜻에서 조직된 이 합창단은 수출공단 입주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 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충무공에 관한 극영화 이순신과 칠전전쟁의 해전 장면 세트촬영 현장입니다. 안양촬영소에 새로 마련된 1200평짜리 부류에 수십척의 거북선을 띄워놓고 그 옛날 충무공이 외굴을 무찌르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을 앞둔 이 영화는 배우 김진규씨가 제작과 주역을 맡고 있습니다. 부르실 부르실